이번 주는 간호사가 목욕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의 감기가 나 둘이서 카레를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치과에 데리고 가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날의 연속인가요? 손거울 속의 나, 환히 빛이 납니다. 정병국 작가님의 며느리의 반란에 등장하는 며느리는 시바타 도요의 행복에 나오는 며느리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다릅니다. 며느리가 치과에 데리고 가 주었으니까요. 그러니 시 제목도 행복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순풍에 돋단듯이 노년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며느리의 반란 우리 때문에 첫째가 이혼한다고? 가을 초입인데 아침 저녁에 바람이 차가웠다. 반소매에 맨발로 나 다녔다가는 감기 걸리기에 십상이었다. 아내의 화실에서 산골짜기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다가 옆방으로 건너갔다. 방문을 마주보는 책장의 칸마다 책 대신에 속옷과 티셔츠가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두 줄의 실험에 추나 추동 사계절 옷이 구분되어 걸려있었다. 아내가 남자란 늙으면 속옷 하나 찾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장을 옷장으로 바꿔놓았다. 옛날보다 지금의 당신이 더 좋으니 어쩌지요? 남편의 추상화를 그려놓았다가 영정사진으로 쓰겠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프린트하던 아내가 소녀처럼 킥킥 웃었다. 남편의 영정을 그리는 아내 슬픔보다 행복한 여인으로 다가오니 이제는 늙는가 아쉽네요 라고 덧붙였으나 남편의 추상화를 그리지 못했다. 보고 싶은데 뭐가요? 내 영정 그림 아 영정 내 가슴속에 있어요 아내는 3년 전 체장암 수술 몇 개월 후 이승을 떠났다. 내가 죽으면 딱 3번만 재상을 차리고 곁으로 오겠다더니 먼저 떠났다. 서른에 만난 아내는 35년을 함께 사는 동안 큰 약속 두 가지를 못 지켰다. 모두 노년으로 접어들어 차를 마시다가 산책하다가 불쑥한 약속이라 기담아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아내가 암투병을 하다 떠난 날 제일 먼저 떠오르며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린 것이 영정 그림과 3년 상 약속이었다. 약속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애써 가누며 장례를 치렀다. 아내의 숨결은 화실보다 옷이 정리된 방에서 더 짙게 느껴졌다. 남편보다 자신이 먼저 떠남을 예견한 걸까. 백년도 더 입을 만큼의 옷가지를 준비해놓아 아내가 떠난 후 양말 하나 사지 않았다. 입었던 옷을 벗어 보관할 때 반드시 제자리에 걸었다. 아내가 정리한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렇게 해야 저승의 아내가 덜 외로울 것 같아서였다. 키보다 더 높은 책장 속의 옷들을 살펴보다 아내에게 물었다. 내 말 들리지? 첫째가 우리 때문에 이혼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혹시 당신은 아는 거 있어? 이혼은 당사자들 문제로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도대체 왜 우리 때문이야? 더구나 당신은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둘째는 형의 이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연락도 없이 밤늦게 산골짜기 집에 들는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 왜 이혼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모르지만 형과 형수는 언제부터인가 다툼이 잦았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떠나면서 아버지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이혼이 부모님 때문이라니 한 번쯤은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형이나 형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의 말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못 들은 척하기에는 충격이 너무 컸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이혼한다. 여보, 이게 말이 돼? 말 좀 해봐. 하긴 황당하기는 당신도 마찬가지겠지. 어린 조카의 딸을 형에게 확인도 안 하고 달려와. 고자질하듯 말하는 둘째 행동도 그렇고 정신을 차리고 큰애에게 전화했어. 둘째가 다녀간 것을 감추고 다 잘 있느냐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곧 찾아 뵙겠다고 했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소리도 쾌활했고 첫째가 워낙 마음이 여려 거짓말하면 금방 티가 나잖아. 목소리에 힘도 빠지고 둘째가 잘못 알았구나 단정하며 통화를 끝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치 않아. 아무래도 첫째 집을 다녀와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방을 나오며 첫째와 뵈느리에게 단도 직입으로 물으리라. 다짐했다. 이혼 사유가 부모 때문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혼하고 안 하고는 두 사람의 결정이지만 아버지와 시아버지 입장에서 그 답을 분명하게 듣고 싶었다. 두 아이를 든 부부가 늙은 부모 때문에 이혼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울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첫째에게 달려가지 못했다. 집을 나설 때는 다급한 마음에 첫째 직장으로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에 도착하니 마음이 바뀌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직장으로 쳐들어가 이혼 우는 따질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며느리부터 만날 수도 없었다. 상경할 때마다 가볍게 술잔을 나누는 신문사 동료 기자였다가 대학교 교수로 은퇴한 김 교수에게 전화를 넣었다. 그는 허리가 불편하니 집으로 오라고 했다. 자, 술부터 한 잔 받아. 김 교수는 부인이 담근 술부터 권했다. 짙은 밤빛 소반에 빠른 안주와 함께 과일 접시가 또여 있었다. 술병과 술잔, 안주가 담긴 그릇도 모두 하얀색으로 청갈하게 뜯겨져 복잡한 가슴이 다소 가라앉았다. 허리는 왜 다쳤어? 그냥 아파. 그냥 아프다니. 이젠 늙어서 그렇다나 봐요. 김 교수 부인이 한쪽 자리를 차지하며 술잔을 내밀었다. 이 양반 술은 맛이 없어요. 박 기자님이 한 잔 주세요. 언젠가 김 교수 부인은 저승에서 만나도 박기자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이 교수가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터인데 속았다고 했다. 이미 자식 둘을 낳았기에 꼼짝없이 살았지만 한마디 의논 없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가장 미웠다고 했다. 기자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그래. 교수 사모님이 훨씬 폼나지. 모르는 소리 마요. 기자 마누라 하면 뭔가 낭만이 있고 정의의 사도 내주자란 멋도 있어 보이잖아요. 제 말 맞죠? 박 기자님? 글쎄요. 마누라는 기자도 교수도 아닌 박인태 여자로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박 기자님은 여전하시네요. 그나저나 보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는 동안 슬픔과 아픔은 피 속에 녹아 사라지면서 추억이 또 다른 사랑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에 빙글에 웃으며 아내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아내의 영혼은 늘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닭살 돋는다고 할 것 같아 빨머리를 돌렸다. 손자, 손녀는 자주 찾아오나? 난 산골짜기에 박혀있으니까 애들 보기도 힘들어. 손자, 손녀는 고사하고 자식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이젠 포기했어. 아들이야 직장일로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며느리는 자주 다녀갈 거 아닌가? 김 교수 부부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틀렀다. 공연한 것을 물었나 싶어 민망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피자. 김 교수가 허허 웃었다. 어이없는 허탈한 웃음이었다. 장남이 이혼당할 뻔했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는지 아세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김 교수의 뜻하지 않은 말과 친절히 치는 부인의 실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남이 왜 이혼당할 뻔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이라는 말에 신경이 군두섰다. 한밤중에 찾아온 둘째가 형이 부모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렇다면 김 교수는 이미 겪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다행히 아들이 이혼당하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쯤 남은 술을 비웠다.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초조감에 부모 때문에 아들이 이혼당할 뻔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급하게 묻고 싶었으나 애써 참았다. 세 개의 빈잔에 차례차례 술을 채웠다. 조금 전까지도 향기로웠던 술향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둘째 말이 떠올랐다. 둘째는 형의 이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말투였다.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물이니 아버지도 그렇게 아세요 하는 눈치가 역력했었다. 결혼 생활에는 고비가 있게 마련이다. 살다 보면 오해로 또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사니 못 사니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 부부 중 누군가가 한눈을 팔거나 생계까지 위험받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수습불가의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족의 풍비박산만은 막는다. 그게 부부다. 나 역시 이혼의 고비를 겪었다.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는 게 귀찮았다. 아내와 자식도 다 필요 없다는 무력감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떠나 혼자 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심각했다. 결국 정신과 병원을 찾았고 그 사실을 안 아내가 잠시 떨어져 있자고 했다. 만약 그때 치료 핑계로 별거 했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깨졌을 것이다. 다행히 무탈하게 넘긴 몇 년 후 아내가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때? 몰라.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했는데요? 기억 안 나. 또 그런 증상 일어나면 내게 먼저 말해요. 집에서 내보내 줄게요. 아내는 농담했지만 눈시울이 쳐져 있었다. 그 후 아내에게는 전혀 없는 버릇이 하나 생겼다. 내가 말이었거나 지친 표정을 보이면 한 발 뒤로 물러나 숨소리까지 죽였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전 같으면 어디 아파요? 오부기사 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고모에게 맡기고 주말여행 가자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런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나중에 설명을 들어 알았다. 남편의 방황에 충격받으면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워졌다고 했다. 무거운 주제도 밝은 색채감으로 재탄생시키던 붓에 안개 같은 것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다행히 그 안개가 작품 세 개를 한 단계 높여주었어요.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아내가 말한 안개는 그녀의 방황일는지 모른다. 이를테면 결혼 생활에서 오는 혜의의 아픔과 절망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없었다면 방황에 의기 극복이 가능했을까. 아내는 모성애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족 모두를 지켜냈다. 아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지킨 핏줄 중 첫째가 위기에 놓여 있다. 세상이 바뀌어 이혼을 밥먹듯 한다지만 결코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도 이혼의 원인이 자신들이 아닌 부모 때문이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천길 만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현기증에 휩싸였다. 뭐해 술 안 마셔 김 교수가 무릎을 탁 쳤다. 무슨 일 있어 없어 아주 심각한 표정이던데 새 장가라도 가나 잠시 자리를 비웠던 김 교수의 부인이 앉으며 탄식부터 했다. 세상이 미쳤나 봐요 내심 아들이 이혼당할 뻔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으면 싶었다. 그녀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물어볼 심산으로 쳐다보았다. 박 기자님 차라리 이혼시킬 걸 잘못했나 봐요. 주말마다 아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뚝 끊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느리와 손자 손녀까지 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면 넉넉한 거리인데 아무도 코빼기조차 빗주지 않자 은근히 화가 났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급습했다. 그동안 아들 집에 갈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미리 연락했으나 이날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착심하고 전화 없이 들이닥쳤으니 급습이었다. 열 살 손자와 일곱 살 손녀를 데리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뼈느리와 마주쳤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놀이공원에 같이 가느냐며 깡충깡충 뛰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 시간에 노인네들이 웬일이지 하는 반갑지 않은 눈빛이었다. 차에 가있어. 엄마 금방 내려갈게. 현관문을 닫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디 가느냐? 연락 없이 웬일이세요? 애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시부모를 문앞에 세운 채 웬일이냐고 묻는 며느리의 행동과 말투에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칫 언성을 높였다가 아파트에 소문이라도 다면 누구보다 아들이 땅패였다. 405호 며느리가 연락 없이 찾아온 시부모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가 복도에서 호되게 당했다. 그런 버릇 없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 심정이 오죽하랴. 수근거리며 뒤집아들인지 불쌍하다고 손가락질이라도 당한다면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아범은 일본 출장 중이에요. 전화 안 했어요? 마치 일본으로 출장 간다고 알리지 않은 것도 그래서 아들이 집에 없는 것도 모른 채 불쑥 찾아왔다가 돌아서야 하는 현재 상황 모두가 당신 내 아들 책임이다. 그러니 아이들과 놀이공원으로 가는 며느리를 나쁘다고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애들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엄마로 살아야 함으로 놀이공원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서 달라는 표정에 너무 기가 막혀 며느리를 닥달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 도대체 이놈의 자식이 남편 대접을 받고 사는 거야? 아니야. 충격의 의문이 와르르 쏟아졌다. 알았다. 잘 다녀와라. 며칠 후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이 집에 왔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아예 시부모의 방문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게 더 화가 났다. 당신 출장 중에 시부모가 오셨는데 애들과의 약속 때문에 모시지 못했다. 그러니 당신이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미움받지 않게 해달라.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박 기자님, 우리도 일단 덮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지 알아야겠기에 덮어두기로 한 겁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라면? 우린 그 예감이 빗나가길 바랐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직접 확인시켜줬어요. 우린 그날로 아들집 발걸음을 끊었고요. 답답했다. 며느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기에 발걸음까지 끊었는지 궁금해 조급증까지 잃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은 물론 시부모에게도 할 말 다 하며 산다지만 적어도 기본 예의까지 무시할 리 없었다. 우리 집 두 며느리도 당돌했지만 선은 지켰다. 며느리와 시부모 간의 거리 존중. 그게 두 며느리의 지혜로운 예의였다. 간혹 지나쳤다 싶으면 곧바로 사과하여 위기를 모면할 줄도 알았다. 그 모습이 귀여워 허허 웃곤 했다. 아들을 앞장세워 집에 온 며느리의 첫 마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김 교수 부인 얼굴이 순간적으로 벌걱해 상기됐다. 그날의 충격이 되살아나면서 감정의 억제가 되지 않는지 격한 한숨과 함께 들려준 말은 가히 폭탄 선언이었다. 우리 집은 남편과 제 가정입니다. 독립한 자식을 쓸데없이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 삼가세요. 우린 우리 나름의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며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 교수 부인은 며느리의 그러니까에서 말을 끊었다고 했다. 더 들었다가는 며느리의 뺨을 때릴 것 같아 그만 돌아가라며 문까지 열어주었다고 했다. 얼굴을 숙인 채 말없이 앉아있던 아들이 며느리의 뒤를 따라다 가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부모 앞에서 빵마라는 아내를 제지하지 못할까. 에라 이 못난 놈아. 아들의 등을 한데 후려치는 것으로 인연을 끊다시피 했다. 그들이 집에 오지 않으면 영원히 남이 되는 셈이었다. 그 기사 본 적 있나? 셀프효도. 셀프효도. 효의 새 풍속도라는 기사 말이야. 부인이 말하는 내내 침묵하던 김 교수가 물었다. 그는 은퇴하면서 수염과 머리를 길렀다. 코털은 적당히 다듬어 멋을 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나 사회생활은 끝냈으니 이젠 부모가 주신 몸으로 살다가 가겠다고 했다. 살아 생전에 못한 효도를 수염으로 하려 하느냐고 타박하면 고개만 끄덕였다. 그 모습이 쓸쓸해 두 번 다시 수염 타박을 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서로의 수입이 얼마인지 모른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은 반반씩 부담하고 부모는 각자 알아서 모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한다. 취미 생활도 각자가 알아서 하며 이 문제를 왈과 불과하지 않는다. 부부이지만 사생활 절대 존중이라는 단서가 이미 연애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당연시된다. 휴 단숨에 말한 김 교수가 한숨을 토했다. 잔을 비우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신문기사를 보는 순간 숨이 쾅 막혔어.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리 아들 역시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단속하려 했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이었냐고. 하마터면 아들놈 이혼당하는 꼴 볼 뻔했네. 설마 그럴 리가 박 기자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그것은 속담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김 교수 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며느리와 아들 때문에 가슴아리 하는 걸 감추지 않았다. 손자 손녀에 대한 그리운 속내도 내비치며 핏줄 타령도 이젠 며느리 앞에서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며느리 말 맞다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애들 세상의 부부는 개념부터 달라요. 우리 세대의 잣대를 들이댔다가는 아들이든 딸이든 신세 망쳐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면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만족해야 해요. 김 교수의 집을 나올 때 가슴이 급체한 것처럼 답답했다. 몇 잔 마시지 않은 술도 거북했다. 평생 술 마시고 토해 본 적이 없는데 속이 미숙거리면서 열까지 났다. 눈에 띄는 약국으로 들어가 스트레스로 속 뒤집힌 데 먹는 약을 달라고 했다. 약사가 왜 화나셨는지 모르지만 소화제, 음료수 한 병만 주면서 나무 의자를 가리켰다. 잠시 쉬었다 가셔도 돼요? 알약은 없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화제 음료수를 마신 후 의자에 앉았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지 서너 줄의 긴 나무 의자에 의사 처방 전 조제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법 됐다. 약사의 호명에 대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걸음걸이도 대부분 조심스럽고 자신이 없었다. 걔 중에 씩씩하니도 있었는데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인 것 같았다. 약사 풍경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3대가 한 집에서 북적거리며 살았다. 시부모와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지 않은 두 시동생. 그리고 5남매가 면 소재지의 변두리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농사일 속에서도 11명의 끼니 수발을 혼자 감당했다. 끼니마다 밥상은 언제나 3개였다. 시부모와 단편, 시동생과 3명의 아들, 딸과 당신의 밥상을 차렸다. 어머니는 늘 종종 걸음이었다. 논에서 밭으로, 밭에서 논으로 내닫다가 품아시아는 날에는 점심에 새참까지 준비했다. 잠시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프로령에도, 고령의 시어머니 생트집에도. 절절매며 일손을 바삐 움직였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상전이었다. 반대로 어머니는 말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종이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사셨어요? 꿈속이었다. 꿈꾸면서도 꾸민 것을 알아도 생시처럼 어머니가 반가웠다. 쪽머리에 나무 비녀를 꽂은 어머니는 평생을 한복으로 살았다.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예, 어머니 나이보다 더 살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냐? 옛집 안채에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자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어머니이지만 죽은 사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며 물러나라고 손짓했다. 할 수 없이 몇 걸음 뒷걸음질하자 어머니는 대또에 흩어져 있는 고무신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대또에 빠구 벗어놓은 고무신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했다. 온 한매가 들락거릴 때마다 제멋대로 나아 뒹구는 고무신을 하루에도 수십 번 정리하는 어머니였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 오로지 복종만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다고요? 아암. 어머니와의 꿈속 대화가 벽에 부딪혔다. 비록 저승에 계시는 어머니이지만 이승에서 겪은 모진 고생이 한이 되어 시부모와 남편을 원망하리라 믿었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핏줄 하나 잃지 않고 모두 재악가림하며 살 수 있도록 키워냈으니 다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행복하셨다고요? 그럼 행복했고 말고. 그 지독했던 고생이 행복이었다니 말문이 막혔다. 하는 수 없이 첫째의 부부 위기를 대충 설명하자 어머니가 빙글에 웃었다. 그 문제로 이 어미의 과거를 들먹 걸었느냐며 눈을 흘렸다. 어머니는 큰 손자의 위기보다. 아범의 노년이 더 걱정이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쩌다가 찾아오는 여자친구 하나 없느냐며 이번에는 딱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앞이라 나이 70 어쩌고 할 수 없어 입을 타물었다가 하마터면 고의에 무슨 여자를 들여요. 욱할 뻔했다. 아범아 어머니가 대청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서며 큰 소리로 불렀다. 큰 놈을 돕고 싶으면 아범 여자부터 챙겨. 어머니가 댄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사라지고 없었다. 허둥지둥 댄문 밖으로 쫓아나가며 어머니를 불렀다. 댄문 밖은 짙은 안개 바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 물 좀 드세요. 뼈아리처럼 들려오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긴 나무 의자에 앉은 서너 명의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꿈을 꾸셨나 봐요. 약사가 대민 종이컵을 받으며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를 떠올렸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어머니는 늘 일에 쫓기던 남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꿈속의 어머니는 여유가 있었고 정갈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소복에 쪽머리, 그리고 나무 비녀를 꽂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약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을 모시러 오라고 연락해 드릴까요? 고개를 가로졌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약사님은 시부모와 한 집에서 사나요? 아니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걸요. 그런데 그걸 왜 물으세요? 아, 며느님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시나 봐요. 한숨을 길게 내쉬자 약사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묻지도 않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결혼 10년 차인 그녀도 회사원인 남편과 모든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각자 재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시부모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를 찾아갈 때 준비한 작은 선물까지도 누구 돈으로 샀느냐 꼬치꼬치 부르며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다고 했다. 이건 누구 돈으로 샀니? 남편 돈이니 내 돈이니? 너는 약사라 월급도 많으니까 생활비를 더 내놔야 하는데 아니라며? 이 늙은이는 너희가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 부부인지 의심스럽다. 그냥 한 세상 편안하게 살려고 대충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애 낳고 사는 동고인 같다. 싫어지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갈라설 것을 약속하고 주머니를 각자 찬 것도 그때를 대비한 것이고 단숨에 시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내용을 말한 약사가 쿡쿡 웃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의 부인도 쿡쿡 웃었다. 공감의 웃음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기성세대를 비웃는 웃음으로 들려 기분이 상했다. 일어서려고 하자 약사가 재빨리 두 손을 감싸잡았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여자들의 반란이 아니라 시댁이든 친정이든 모시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남자 혼자 벌어서 자식 키우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족을 지키려면 아내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도. 약사의 눈빛이 촉촉히 젖어있었다. 딸이 정말 출가 애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시집을 가도 친정에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딸도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요. 다만 새 가정을 꾸리다 보니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각자 수입 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것이 시댁 어른들 눈에는 영 못마땅하신 거고요. 약사 옆에 앉아 공감의 웃음을 짓던 30대 초반의 여인이 훌쩍거렸다. 어르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드님과 며느님의 심정을 이해하셨으면 해요.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겪는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나무 의자에 등받이를 짚으며 일어섰다. 약사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현실이라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에 말문이 막혔다. 하면서도 김 교수나 그의 부인처럼 화가 났다. 현실이든 아니든 화나게 한 며느리에게 한마디 호령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더욱 화가 났다. 가부장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한가운데 놓인 첫째가 안쓰러워도 도와줄 수 없다는 또 다른 무력감이 밀려왔다. 잠시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밀려가고 밀려오는 인파를 바라보다가 택시를 잡았다. 남산타워로 가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싶었다. 평생을 올려다보고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발 아래에다가 세상을 놓고 구경하고 싶었다.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많았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굽어보는 서울은 뿌연 안개에 갇힌 듯 칙칙했다. 가시거리가 멀지 않은 탓일까.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답답했다. 그래도 천천히 걸으며 서울 풍경을 굽어보다가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째나 둘째 며느리 누구에게도 먼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었다. 며느리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면 통화하는 게 전부였다. 네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전화에 당황했는지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놀랄 것 없다. 서울에 왔다가 궁금해서 전화했다. 어디세요? 불광동이세요? 아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인데 서울 경치가 참 좋구나. 예? 남산타워 전망대라니까 믿기지 않는지 대답의 말꼬리가 늘어졌다. 생전 전화도 않던 시아버지가 느닷없이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안부를 부르니 믿기 어려울 것이다. 내 친김에 시골 여자친구에게 서울 구경 시켜주는 중이라고 거짓말했다. 애들 걱정 말고 아범 여자부터 챙겨. 아범은 아범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사는 게 답이야. 꿈속에서의 어머니 말이 떠올라 재빨리 꾸민 거짓말이었다. 둘째 며느리는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넣을 것이다. 아버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여자친구랑 동행했다며 빨리 시아주머니에게 알리라고 법석 떨 것이다. 큰애냐? 역시 예측대로였다. 아버님 지금 남산타워 전망대에 계신다면서요? 그래? 작은애가 여자친구와 같이 왔다고 말 안하든? 아버님! 놀랄 것 없다. 우린 서울 구경을 마치고 강화도로 갈란다. 오랜만에 시원한 바다를 보며 해 한 접시 하련다. 큰애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자친구와 여행하는 시아버지에게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다. 또박또박 말 대답 잘하는 큰애가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증거였다. 걱정하지 마라. 작은애나 큰애더나 너희 모두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더 바랄 게 없다. 왜 대답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사니까요. 열심히 산다는 큰애 말에 콧등이 아려왔다. 둘째 말과는 달리 이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래 고맙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할 것 없다며 통화를 끝냈다. 여자친구와 여행 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가슴을 막고 있던 그 무엇이 뻥 빠져나갔다. 전망대 유리벽에 두 손을 대고 심호흡하다 멈췄다. 하, 하마터면 아들놈. 이혼 당하는 꼴 볼 뻔했네. 허리가 아프면서도 잔 비우며 탄식하던 김 교수의 말이 황량한 바람으로 스쳐갔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겪는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약사의 말도 눈을 따갑게 하며 따라 들었다. 며느리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현실. 이해하면서도 이혼부터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났다.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효 때문에 이혼부터 생각한다.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가슴이 아프다. 자꾸만 슬퍼지면서 아이들이 불쌍했다.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내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산골집으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작품을 잘 감상하셨는지요? 시바타도요의 가족이라는 시를 낭독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 시바타도요 며느리와 아들이 다툰 날 하늘은 금세 흐려지네 어머니 걱정 끼쳐 죄송해요 뼈느리가 바를 걸어준 다음 날 햇살이 나를 감싸주네 인연으로 맺어진 작은 가족 언제까지고 밝은 하늘 아래서 살고 싶어라.